안녕하세요. 우마리아입니다. 통학과학 우아하게 출발하는 학습법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캐스트 영상을 준비했는데요. 저의 우아한 출발을 어떻게 수강을 잘 할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의 우아한 출발 통학과학 커리큘럼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. 보시면 1강부터 시작을 해서 36강으로 끝이 납니다. 전체적인 통학과학의 방대한 내용을 보면 그 내용에 비해서 이 강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그렇다고 뭐 되게 짧은 강의는 아닌데 통학과학으로 치면 되게 짧은 강의입니다. 그럼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이거예요. 쌤, 저 이것만 다 들으면 1학년 동안 배우는 모든 내신 대비가 다 커버가 되나요? 라고 묻던데 여러분 통학과학 내용은요. 이만큼 많은데요. 그 많은 내용들 중에서 되게 수능과 직결이 되는 그런 요소들 그리고 혼자서 독학을 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. 네, 그 내용들은 학교별로 다르게 나오지 않고 모두 공통적으로 수능적인 유형으로 다루어지는 그 내용을 제가 그냥 싹 다 다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화석과 지질 시대에서 나오는 화석 암기 아니면 뭐 다양한 내용들 외에 암기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점프를 했다 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. 그래서 선생님은 수능과 직결되는 어려운 내용을 여기에서 강의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선생님, 겨울방학을 제가 잘 보내고 싶었는데 1월이 그냥 다 날아갔어요. 지금 2월인데 2월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선생님 이 우아한 출발을 다 들어도 되나요? 네, 적극 추천드립니다. 이렇게 보면 나를 하루로 잡으면 1, 2, 3, 4, 5, 6, 12일이면 어느 정도 우리가 통학과학에 대한 맛은 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2월 늦지 않았습니다. 꼭 2월이라도 강의를 들어주시는 걸 좀 목표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세 번째 또 많이 하는 질문이 또 뭐냐면 선생님, 그래도 제가 너무 많은 과목들을 지금 공부를 해야 해서 어, 이 내용들 중에서 1학기 부분만 좀 보면 안 될까요? 라고 묻는 아이들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. 사실 2학기 내용도 좀 어려운 게 많은데요. 혹시 시간이 너무 없으시다면 여기 뒤쪽에 산화환원, 중화반응, 그리고 전기에너지가 2학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. 그래서 이 내용들 빼고 어, 이거라도 들어주시면 정말 좋습니다. 되겠죠? 자, 그리고 어, 또 쌤이 이제 또 많이 듣는 질문이 뭐냐 하면 쌤, 저는 중학교 때 어쩌다가 물리와 화학은 한두 번 봤어요. 그러면 제가 무엇을 들어야 하나요? 또 이렇게 묻더라고요. 여러분, 물리를 한 번 하든 화학을 한 번 하든 통학과학에서 화학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물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는 모든 강의를 다 들어봐 주셔야지 정확하게 구조화가 되거든요. 그래서 그래도 다 듣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어, 또 쌤이 수업을 해보면 통학과학이 물화생지 4개가 다 들어가잖아요. 그러니까 애들이 물화는 잘하고 생지에서 구멍이 너무 많이 나는 학생들이 많던데 좀 그런 학생들이라면 여기에, 자, 우주, 별, 그리고 생명체, 세포 그리고 넘어가서 지구 시스템, 판구조론 이걸 먼저 좀 들어주시면 좀 효과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제 쿼리를 보면서 아, 무엇 먼저 들을지 고민해 주시고 빠르게 수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잘 보세요. 특이하죠? 각 주제별로 세 강씩 다 끊겨 있습니다. 네, 이건 우리 학생들 한 번에 세 강씩 수업을 들으셔야 한다라는 거죠. 그래서 나는 오늘 통학과학을 공부할 거야 라고 하면 한 강만 듣는 게 아니고 세 강씩 들어주셔야 됩니다. 나 오늘 하루 종일 통학과학 갈 거야 그러면 세 개, 여섯 개, 아홉 개 이렇게 수업을 들어야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되겠죠? 그래서 한 번에 세 강씩 추천드리고요. 자, 이 우아한 출발의 교재 그리고 과제가 있는데요. 저의 우아한 출발 교재는 네,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. 자, 우월한 개념 완성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들어가는데 우아한 출발에서 이 교재를 한 번 쓰고 그리고 이제 3월 학교에서 내신 들어가면 학교 선생님이 정말 헤비하게 많은 내용들을 가르쳐 줄 때가 있습니다. 그런 내용까지 다 커버가 되게 만든 교재가 이 교재이기 때문에 이 우월한 개념 완성이라고 하는 교재는 우아한 출발에서 쓰고요. 그리고 우월한 개념 완성 두 번째 이 강의에서도 같은 교재를 활용할 거예요. 그래서 아, 하나의 교재를 가지고 좀 가볍게 갔다가 나중에 좀 깊게 볼 수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선생님 우월한 개념 완성은 아까 뭐라 그랬죠? 통학과학에는 수능 문제가 많이 연계가 된다라고 했죠. 그래서 연계되는 수능 문제를 많이 넣어뒀더니 우월한 출발을 하는데 와, 저기 너무 어려운 문제들이 난 이제 출발하는데 너무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약간 벽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자료실에 어, 쌤 개념을 좀 들으면서 필수로 좀 풀어야 되는 과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이 있고요. 그리고 요게 어느 정도 되면 진짜 수능 문제들을 모아서 이것도 풀어봐 이 중에서 한 60, 70%는 학교 시험에 진짜 연계가 됩니다. 이렇게 말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필수 과제, 수능 과제가 이렇게 또 같이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쌤 수업 들으면서 네, 세 강씩 들으면은 그 세 강에 해당하는 과제는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. 그러면 총 12개 정도의 과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필수 과제 정도만 풀어도 충분히 잘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. 시간이 되면 개념서에 있는 모든 문제 그리고 심화 과제도 풀어주시면 되는데 네, 세 강씩 수강하면서 세 강에 하나 정도 나오는 이 문제만 풀어주셔도 정말 우아하게 아주 밀도 있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잘 통합각이 준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그러면 간단하게 이 커리큘럼 가이드 여기까지 이야기 드렸고요. 긴 강의 아닙니다. 2월에 이 강의 잘 준비하셔서 1월부터 좀 잘 준비했던 친구들이랑 같은 출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 강의 온라인으로도 정말 잘 활용할 수 있거든요. 잘 활용하시고요. 저랑은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1월 이후 поб sauces 무 дорог 여기